폭스바겐 그룹코리아는 올해 한국 시장에서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린에게 브랜드에서 22종의 신차를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가 혼재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전세그먼트를 아우른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대에 맞춰 인프라미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전기차 서비스 센터를 29개로 확충하고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통해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화된 인증 제도도 운영합니다. 또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강화에 나섭니다. 충전 인프라 측면에서 딜러 네트워크의 충전기 설치를 이어가고 이후에도 고객 전용 예약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는 2021년 한 해에만 4개 브랜드의 걸척에 81개 모델을 출시해 한국 시장에서 전년 데뷔 71%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 6대 시장으로 올라섰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산하 10개 브랜드는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볼륨 그룹, 스포츠 그룹, 프리미엄 그룹이 존재하며 올해 벤틀리를 프리미엄 그룹 안으로 넣어 통합했습니다. 앞으로 프리미엄 그룹에 속한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의 전동화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경쟁에 대한 그룹의 접근 방식을 공고히 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는 전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한 복잡성 증가로 그룹 마케팅 및 사업 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